안개입니다. 안개가 쫙 깔려있으면 왠지 포근한 이불과 솜잎을 갖잖아요. 포근하게 느껴지는 안개. 포근하게 포근 포근. 따라서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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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입니다. 포근 포근하게 포근 안개. 자,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입니다. 어두운 곳에 바위가 있수. 어두운 바위 있수. 어두운 바위 있수. 어두운 바위 있수. 자, 그걸 생각하면서 어두운데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하고 충고하고 조언해주는 거예요. 어두운데 바위 있수. 어두운 바위 있수. 조심.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어두운데 바위 있수.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이에요. 어드바이스. 충고 조언. 자, along 뜻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예요. 뭐뭣을 따라서 그리고 함께 그리고 데리고. 그래서 어 하나의 long이 뭐예요? long. 긴. 하나의 긴 이 길을 따라서. 긴 길을 따라서 뭐뭣을 따라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long. 하나의 긴 길을 따라서 뭐뭣을 따라서. 그런데 따라서 가는데 누구랑?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함께 데리고 뭐뭣을 따라서. 다시 한 번. 자, along. 긴 길을 따라서. 뭐뭣을 따라서. 함께 데리고 해요. along. 뭐뭣을 따라서. 함께 데리고. 자, hide. 감추다. 숨기다. high 하면은 뭐예요? 높은이라는 뜻이죠? 높은 곳에 두. 둔다. hide. 두. 표범은 먹이를 잡으면 높은 곳에 두잖아요. 뺏길까 봐 감추다. 숨기다예요. 그래서 hide. 두. 높은 곳에다가 둔다. 감추다. 숨기다.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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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음 해도 생각나게끔. hide. 아, 숨기다. 감추다구나. 알겠죠? 자, 강의 시간에 암기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strike. 치다. 때리다. 자, strike로 공이 오니까는 타자가 딱 때렸어요. 스트라이크 공을 치다. 때리다.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다.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다예요. 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파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치다. 때리다잖아요. 그래서, 어,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가 막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 안 해? 하면서 파업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치다. 때리다. 즉, 파업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공을 치다. 때리듯이 기계를 막 치고 때려가지고 파업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파업. 자, 보덤. 지루함입니다. 자, 보덤. 어? 이 드라마. 어? 보던 건데 내가. 어제 보던 건데 또 보려니까 지루하네 이거. 아, 이거 보던 건데. 아우, 지루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보덤. 보던 것. 보덤. 지루한이에요. 지루함. 자, 이건 사실 파생어가 더 많이 쓰여요. 책에 있는데 보드 하면은 지루한이고요. 보링 하면은 지루함을 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ed가 붙으면 뭐뭐 당한다 해서 지루함을 당한다는 건 그냥 지루한 거고요. 보링은 지루한 걸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ing가 붙으면 뭐뭐 하는 거. 그래서 아, 이거는 지루하게 하는이란 뜻이고요. 보드는 지루한이에요. 자, 나중에 파생어는 31강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더 자세하게 아무리 암기합시다. 자, this cause. 토론하다. 자, 1코스가 있고 2코스가 있어요. 산을 오르는 코스가. 근데 this, 요 this는 앞으로 요 this로 많이 할 거예요. this, 이것 할 때 이 코스가 좋아. 아니야. 이 코스가 좋아.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거야. 야, 이 코스로 가자. 아니야. 저 코스로 가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cause. 이 코스. this cause. 토론하다. 이 코스. 저 코스. 토론하다. 자, near. 사슴. 자, 뛰어. 사슴이 뛰어서 달아나고 있죠? 그래서 near. 뛰어서 달아나고 있는 사슴. near. 사슴이에요. near. 자, 아까 요 dear는 사슴이었는데 요 dear는 친애하는 사랑스러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dear Mr. 경 하면은 친애하는 경씨 이런 식으로 편지에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슴이 뭐 한다 그랬어요? 어? 아, 뭐 한다고 하냐? 사슴은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꽃사슴. 그래서 아, dear가 아주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같이 암기하세요. 그래서 near는 아, 이 dear를 생각하면서 near. 사랑스러운. 또는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는이란 뜻이겠죠? 즉, 친애하는. 친밀하게 사랑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친애하는. 자, dear. 사슴. 아,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친애하는.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친애하는. dear. 자, 그리고 요 구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near는요. 자, 이, 이. 다리 두 개가 막 뛰어서 달아나는 사슴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요거는 다른 거니까는. 아, 사슴. 아주 사랑스럽다. 그리고 친애하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자, fog. 포근하게 깔려있는 뭐예요? 안개죠? 자, advice. 어두운 곳에 바위 있어 조심해. 하면서 충고. 좋은. 자, along, along. 하나의 긴 길을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아이를 함께 데리고. 그 다음에 hide. hide. 높은 곳에 두. 둔다. 표범이의 먹이를 감추다. 숨기다죠. 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공을 치다 때리다. 자, 스트라이크가 치다 때리다의 뜻이 있는데 공장기계를 막 치고 때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파업하고 있어요. 자, 보던. 보던 건데. 아유, 저거 어제 보던 거잖아. 아유, 지루해라. 하면서 지루함. 자, discuss. 자, this. 이 코스로 갈까? 저 코스로 갈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eer. 자, 뛰어서 달아나는. 이, 이, 다리 두 개로 막 달아나는 사슴 생각하라고 했고요. 이 deer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사랑스러운 deer구나. 이렇게. 그죠?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친애하는.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죠. Fog. 무슨 뜻이에요? Fog. 안개. Advice. 충고, 조언. Along. 뭐뭇을 따라서 또 다른 뜻이 있죠. 함께. 데리고. 자, hide. 감추다. 숨기다. strike. strike. 치다. 때리다. 자, strike의 또 다른 뜻이 있죠. 파업. 보덤. 지루함. discuss. 토론하다. dear. 사랑스러운,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친애하는.